경기도 의정부시 장애인파크골프협회의 김정창 3대 협회장에 새롭게 취임했습니다. 장애인파크골프의 발전을 위한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되는데요. 정은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지난 14일 의정부시 파크골프장, 전동휠체를 탄 시민들이 모여듭니다. 장애인파크골프협회 3대 회장 취임식이 있는 날입니다. 이번 3대 회장은 첫 비장애인 회장으로 의정부시 체육회 김정창 이사가 추대되었습니다. 이곳은 장애인들이 모여 생활체육의 길을 개척한 곳으로 더욱 특별합니다. 회원들을 위한 작은 휴게 공간도 마련되었습니다. 시 관계자들은 보조구장 시공진행, 골프장 재반 환경구축 약속과 함께 골프 체험을 하며 회원들의 건강한 일상을 응원했습니다.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.